감각추구의 차이와 구별방법 안녕하세요. 닥터오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감각추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병적인 감각추구와 건강한 감각추구의 차이와 구별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구제로는 감각추구는 무조건 없애야만 하는 혐오행동이 아니다. 이론적인 내용들을 제가 길게 강의를 한 내용들이 있어요. 제목은 감각추구 언제 어떻게 소거될 것인가 검색을 하시면 볼 수 있을 거예요.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도록 하시면 됩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주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감각추구에 대해서 거의 유튜브나 블로그 글들이 부모님들한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감각추구가 나타나면 자폐행동이 심해지는 거고 감각추구가 있으면 자폐가 치료될 수가 없고 이러면서 막 공포감을 조성하죠. 그래서 애들이 감각추구하는 행동만 있으면 부모님들이 막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각추구하는 행동을 혐오해요. 감각적으로 강제로 못하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걸 장애행동으로 취급하는 잘못된 풍토죠.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옳다는 생각에 아주 근제 깊이 깔려 있어요. 근데 이게 치료에서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발생합니다. 감각추구가 발생하게 되는 그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해요. 오히려 이렇게 무조건 배격하게 되니까 감각추구를 소고하고자 하는 치료사들이나 부모님들의 행동이 아이의 상호작용을 오히려 방해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감각추구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병적인 감각추구도 있지만 실은 굉장히 건강한 아이들도 감각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하는 감각추구가 병적인 감각추구인지 아니면 건강한 감각추구인지 구별을 해봐야 돼요. 구별을. 감각추구는 제가 이중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는 사회성 발달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적 감각 상태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평균적인 범주를 초과하는 매우 특별한 감각적인 능력. 재능으로서의 감각적인 게 있어요. 시각추구를 많이 하는 애들은 시각적 능력이 굉장히 우수해서 문자애동력이나 독서능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빠른 경우가 많고요. 청각추구를 많이 하는 애들은 청각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는 애들이 많아서 절대음감을 갖고 있고 음악에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감각추구라는 것들은 항상 이중적인 성격을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가 보이는 감각추구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추구의 기능도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감각추구는 자기 자극 현상이거든요. 자기 자극추구를 몰입적으로 하면 사회성 발달을 방해하죠. 즉 타인과 교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교류하는 몰입적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을 방해하는 현상으로서 감각추구가 있습니다. 이건 병적인 상태고 장애적인 감각 상태예요. 그러나 건강한 아이들한테서 나타나는 감각추구는요. 감정해소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심심해서 애들이 시각적인 추구를 한다든지 짜증이 났을 때 막 뚜르긴다든지 긴장했을 때 손톱을 물어뜯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건강한 아이들한테서도 나타날 수 있는 감각추구입니다. 자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진 다음에도 자신의 감정이상 상태, 긴장해소용이나 심심한 풀이로 자신이 하던 감각추구를 놀이로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자기 자극이라기보다 건강한 신체 탐색 놀이라든지 아니면 건강한 감각 놀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게 아이가 뭘 돌리면 감각추구야 손을 흔들면 무조건 감각추구야 못하게 해야 돼 이렇게 옳지 않아요. 먼저 구별을 해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병적인 감각추구인지 즉 장애적 감각추구인지 아니면 건강한 아이들의 감각, 놀이적 행동인지를 구별해 보셔야 되는데요. 구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전환이 가능하느냐 아니냐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감각추구를 몰입적으로 했을 때 병적인 아이들은 호명의 반응을 못해요. 아이한테 누구야 누구야 놀이로 부모하고 상호작용으로 전환시키고자 할 때 아이는 그 감각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로지 그 감각과의 반응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못하는데요. 아이가 뭐 의자를 돌린다든지 손을 흔들리고 감각을 하고 있을 때 누구야 해갖고 불러갖고 나하고 상호작용을 했을 때 아이가 하던 걸 멈추고 엄마가 하고 노는데 이러면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아이가 감정의 소용으로 감각놀이를 하는 것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감각추구는 무조건 없애야만 하는 혐오 행동이 아니다. 자신이 아이가 하는 행동이 병적인 감각추구인지 아니면 건강한 감각놀이인지 정확하게 구별을 해 보시고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원인에서 생기는지 아이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이거로 마치도록 할게요.